안녕하세요. 저희는 만화토 앙상블입니다. 저희의 팀명은 프랑스어로 자연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숲속에서 산책하며 힐링하듯 관객분들이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공연을 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이 크로스오버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곡들을 클래식 악기로 편성을 편곡하여 원곡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재구성하였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들려줄 곡은 재즈곡인 미스티입니다. 그럼 공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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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